아... 너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아니... 아빠가 택배 왔어? 아 저기 있네. 아빠 갈게. 자, 가을에는 뭐 먹어야 됩니까? 그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를 먹어야 됩니다. 시간상 그게 좀 애매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전어 필렛 500g 하고 생물 전어 구이용 500g을 주문을 했어요. 필렛은 말 그대로 해를 떠먹을 수 있게 덩어리 채 나오는걸 필렛이라고 하고요. 구이용은 제가 캠핑 가면 노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가서 손질하는게 조금 힘들어서 손질하고 캠핑 출발하도록 할게요. 캠핑 출발하도록 할게요. 우와... 자, 얼음이 아직까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500g에 3마리밖에 안 들어있네요. 이거는 비닐 치고 손질을 해야 되고요. 필렛은 사이즈가 좀 작네요. 새꼬시로 뼈채 썰어먹기 딱 좋게 그런 사이즈죠. 이거는 가져가서 바로 썰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전어가 맛은 좋은데 냄새가... 비린내가 좀 많이 납니다. 전어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전보다 보다 크죠? 사이즈가 커서 뼈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뼈채 먹을 수 있어요. 뼈채가 아닌데 먹기 좋은데 머리채 먹어야 맛있거든요. 여기 몸이 커서 뼈가 억지해서 물 수 있을까 봐. 밑에 찌르나. 자, 뼈채고 나면 여기에 쪼다며 있는 부분 뼈채가 전어 살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전어 살이 엄청 약해가지고 칼 잘못 나오면 살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가위로 뚜구멍 있죠. 뚜구멍에 있는 부분까지 쏙 잘라주면 현장이 나옵니다. 이 안에 까만 맛 이런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선을 먹을라면 딱따란 부분은 잘라내야 되겠죠? 젠냅이 자르고 꼬리 젠냅이 자르고 앞쪽이 좀 딱딱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요. 여기 아가미 덮개 있죠? 딱딱합니다. 이거 잘라내고요. 반대편에도 아가미 덮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머리 안쪽에 있는 아가미는 아쉽거든요. 아가미는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구워가지고 맛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지금 통째로 먹어봐. 배운 줄게 자, 이제 전어 꿈으로 가입시다. 거기 먹고 출발하자잉. 부산의 향구가 전세 5일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 그 규모가 엄청 크대. 자, 여기로 쭉 가면은 거가대교. 거제도 넘어가는 거가대교 길이죠. 자, 여기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만원이 청구됩니다. 자, 여기는 오른쪽으로 빠질게요. 이쪽으로. 자, 오늘은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왔습니다. 오는데 다시 한 5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55분 걸렸어요. 정확히 멀어서 여기는 차가 안 들어가지네. 그냥 텐트만 치는 데고 여기는 차가 걸려야 돼서 와, 이거 두차난이 진짜 심각한데? 자, 두차 자리는 힘겹게 하나 찾았고요. 자리가 정말 만원입니다. 금요일인데도 아, 이제 저 앞쪽으로 가서 캠핑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찾아야 돼요. 그걸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의자를 하나 들고 가자. 자리 찌뻥. 아, 이쪽에도 자리가 있긴 하겠다. 저기요? 응? 저기요? 저기요? 바다 앞에서요? 이쪽에 우리 바다 쪽에 한번 가보자. 와, 여기 자리가 있을랑가 모르겠다. 저 두 텐트 사이에 빈자리가 있어. 이쪽으로 낚시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 여기 여기 보리자리를 해야 되겠다. 괜찮지? 앉아있어.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캐리어 끌고다 해야 되겠어. 짚 나르는 길이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앞에 두 개 박아 놓고 시작. 자, 이제 짚 나르는 거 마지막이에요. 여기 천성아올 때는 진짜 그 그 끄는 거 있잖아요. 니아카 같은 거 그거 꼭 들고 가야 됩니다. 그냥 물도 이거 다 들고 가지 말자. 우리 이거 물 많이 안 물 끄세요. 물을 최소화하자. 자, 저희 잠자리는 저희 텐트는 저쪽에 쳤고요. 근데 잠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차박을 할 거거든요. 밤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냉장고까지 여기 닦아놨습니다. 아들이랑 둘이 자기 때문에 자리 공간은 충분할 거 같아요. 자, 여기 저희 텐트 있는 자리에서 바로 앞쪽이 요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배들이 많이 청박되어 있죠.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죠. 여기 거제도 넘어가는 거가대교입니다. 해저터널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요 앞쪽이 거가대교 휴게소 이쪽은 무슨 항이겠죠. 하아 진짜 이 정보가 없으니까 이래 이래 고생이니라 이게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오면 아 이게 왜건이 필요하겠구나 계좌가 필요하겠구나 이럴건데 이제 저희가 정보를 드리면 되죠. 그죠? 아 여기 최대한 가까운 쪽에서 차를 내리고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여기 어민들 뭐 이렇게 초록색깔 저 조끼 있고 계신 분들이 차를 못 세우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차장 가까운 쪽에는 자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자리에는 비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무료노지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부산시에서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다만 뭐 개주대는 없고요. 화장실은 있는데 개주대가 없기 때문에 설거지하는 이런 것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불고 있어서 텐트에는 큰 영향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는 불피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쉽지 않은. 아름다운. 티비에 Zhao. 비어. 이제 밥 먹으러 오고 싶어요 이제 밥 먹으러 오고 싶네요 밥 먹으러 오고 싶어요 약간 노릇노릇해져야 맛있는거 여기 완전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라는 얘기 들어봤어 그게 전어 알아 전어 전어라는 고기가 이 가을에 정말 고소하거든 맛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전어를 구워 먹으려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루 때 불을 붙인 거야 너는 마시멜로가 목적이지만 아빠는 전어가 목적이야 소주컷 가지러 와기가 싫다 밥그릇에 묵습니다 오늘 자 사람들 반갑습니다 노실장입니다 오늘 부산의 천성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일단 소주부터 한 잔 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역시 꽃이다 캠페인 가시면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항상 제철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해산물을 자주 먹는데 제철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어회 전어구이를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기운이 너무 좋다 자 드디어 이제 빨간 숯불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며느리 돌아오겠다 진짜 이거 맞지? Señor 아 뜨거워ES 뜨거워 됐다 아 foresee. Glseiella 더 이상전벨이 전어는 이렇게 꼬리를 잡고 봐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저는 못먹습니다 11월 전에 꼭 드셔야 됩니다 캠핑 가시면 어차피 화로 불붙일거 아닙니까 한번은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일단 이마에 곧 재우야 되니까 여기서 영상 끊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도실장 어제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하고 문을 완전히 밀폐를 하고 제가 차에 잠을 잤거든요 고양이들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들은 안성탕면 저는 얼큰김치수제비 이걸로 인스턴트로 아침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라면은 요렇게 안 먹어도 돼 밀가루만 밖에 안 나 아빠가 안성탕면은 원래 밀가루만 나가지고 별로 안좋았는데 너가 아빠랑 똑같구나 입맛이 아빠는 얼큰김치수제비 제가 좋아하는 이 수제비 회사에서 나오는 건 이번에 새로 메뉴가 나왔더라구요 자 수제비 면 따로 본말 수프 건더기 따로 이렇게 나오네요 해장으로 진짜 끝내준다 저번에 못잡은 번호랑 이번에 마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입기시다 짜잔! 맹고마! 눈빛은 편집하는 중 와, 이런 골목길을 지나서 식당에 있다는게 신기해 안녕하세요, 식사돼?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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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탕수육 하나 이렇게 치시겠어요? 이 식초통 진짜 오랜만이다 안 버릴 때는 다 이런 거였거든 식초통이 짜장면 짜장면 땡초인데 땡초인데 헐 땡초인 줄 몰랐네 이게 찍먹 헐 헐 헐 방금 헐 탕수육 맛있다 땡초 딸랑 남아줬어 맛있는데 탕수육 껍질에 계란맛이 많이 나 계란맛이 많이 난다고 계란은 옷을 많이 입힌 거 같아 탕수육 맛집에 모자르느냐 골맞냐? 계산 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아들하고 단둘이 나온 캠핑 큰 흥미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빠랑 친구 아닌데 우정이라는게 꼭 그렇게 친구만 우정이 있는건 아닌가? 아 버둣자 그렇네 자 어쨌든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 안하나 인사 안뇽 안뇽 왜 안만 와 나가는 길도 예사롭지가 않다 뭐 무조건 제작사